바르바리 전쟁 또는 트리폴리 전쟁은 미국과 북아프리카의 현 리비아에 존재한 카라말리 왕조 사이에 발발한 두 번에 걸친 전쟁이다. 전쟁의 명칭은 전쟁터가 된 지중해의 북아프리카 연안이 바르바리 해안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온 것이다. 이 무렵 지중해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독립채산주였던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의 자리를 잡은 바르바리 국가들이 휘하의 무장조직인 바르바리 해적의 무력을 배경으로 지중해를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해당 선적 국가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였다. 미국은 독립 직후에 제정난 때문에 통행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난 해적들이 미국 상선을 집중 습격해 포로를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하자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제정난으로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에 이르러 실력행사에 의한 사태 해결을 선택했다. 미국 해군은 미국 해병대와 함께 이들 해적 도시를 공격해 해적의 두목에게 미국 상선을 습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얻게 되었다. 이 전쟁은 다른 분쟁과 혼동되어 종종 미국의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바르바리 국가에 대한 제재 행동은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머스 제퍼슨이 이끈 제1차 바르바리 전쟁은 1801년에 시작되어 1805년에 끝났으며 오늘날의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에 있었던 해적 도시를 공격한 것이었다. 제2차 바르바리 전쟁은 제임스 메디슨이 이끌었고 1815년에 시작되었다. 그 분쟁에서 승리하자 민주공화 당원들은 해적들과의 금전적 해결의 거부와 전 연방당 정권에서 XYZ 사건으로 협상 결렬과 그 사건의 특사였던 찰스 코치워스 핑크니가 언급한 방위를 위해 100만 달러를 쓰더라도 공물로는 1센트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고한 구절을 인용해 대비시켰다. 미국 해병대 창가의 시작부에서 이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몬테즈마의 회랑에서 트리폴리 해안까지 프롬더홀스 오브 몬테즈마 투 더 쇼워즈 오브 트리폴리 바르바리 해적 또는 오토만 해적 또는 베르베르 해적들은 튀니스, 트리폴리, 알제리항의 근거지를 북아프리카에서 샤략선을 타고 활동했던 해적들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유럽의 바르바리 해안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용어는 그곳의 베르베르인들의 명칭으로부터 나온 용어이다. 그들의 약탈은 지중해 전체와 남쪽으로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인접 바다 심지어는 남미까지 영역이 미쳤고 북쪽으로는 북대서양의 아이슬란드에 미쳤지만 주요 활동 영역은 지중해 서부였다. 배를 나포하는 것 이외에도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심지어는 아이슬랜드까지 유럽의 해안도시나 마을을 약탈했다. 그들의 이러한 습격의 목적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아랍 노예시장에 공급할 기독교인 노예를 잡기 위함이었다. 바르바리 해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의 상선을 공격했었다. 16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상선과 여객선을 공격하고 있었다. 많은 포로들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방교회 집단의 모금을 벌여야 했다. 영국은 북미 식민지가 잘 개척되기 이전부터 아랍의 노예로 팔리거나 바르바리 해적의 수감자들이 쓴 포로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상황이 영국계 주민들이 인디언들에게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게 된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미국 독립전쟁 동안 해적들은 미국 패를 공격했다. 1777년 12월 20일 모로코의 술탄 모하메드 3세는 미국 상선이 술탄의 보호하에 있으며 지중해와 해안을 따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이 모로코 미국 우호 조약은 외국의 권력과 미국 사이에 가장 오래 파기되지 않은 조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1787년 모로코는 미국을 최초로 승인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제1차 바르바리 전쟁은 트리폴리 전쟁 또는 바르바리 해안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바르바리 국가로 알려진 북서아프리카 베르베르 무슬림 사이에 벌어진 두 번의 전쟁 중 첫 번째의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